지금 코스메틱 월드에 가면 이벤트 선물이 가득! 젤 크림 타입의 수반 크림, 각질 발령 기능성 토너, 자연스러운 커버력의 틴트잇 모이스라이저, 세가지 컬러의 아이섀도우, 끈적임 없는 립스틱, 자연스러운 눈매를 연출하는 마스카라, 클리니크 제품 23불 50센트 이상 구매 시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.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, 1년 365일 이벤트가 있는 세계 유명 화장품 공인 일러, 코스메틱 월드! 30분을 받는 다리를 투자하고,